모두가 기다린 퀴즈 미션 시간이다 다들 저번 퀴즈의 정답이 궁금하겠지? 바로 알려주마 지난 미션 첫 번째 정답은 오래 달리기 단기간에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것도 좋아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순도 100% 쇠구슬이었다 다른 팀을 방해한다고 그런 짓을 해서 안 되겠지?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마카롱팀 다른 팀 방해하는 동안 연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럼 오늘의 퀴즈를 내겠다 첫 번째 퀴즈 현우 군이 선택한 광고는 어떤 광고일까? 두 번째 퀴즈 판다 라면을 맵게 만든 건 누구와 누구일까? 마지막 퀴즈 멜로디의 판다 옷 지퍼를 떼어낸 건 누구와 누구일까? 셜리 선생님 오늘 퀴즈는 꽤 쉬운 것 같은데요? 그러게요 다음엔 좀 어렵게 내볼까요? 저한테 맡기세요 그럼 다음 퀴즈도 기대하길 다음 퀴즈